목적지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 도착 목적지 도착 목적지 도착 목적지 도착 목적지 도착 안녕하세요. 미맨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대전광시 서구에 있는 노룻벌에 토요일날 훌로 캠핑을 하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 밖 4인승 차량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월닝 월 펼쳐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는 이미 펼쳐놨습니다. 상부에 모니터 들어온 상태고요. 이렇게 현재 인산첼 보조 배터리 89% 211A 남아있고요. 사이드 쪽에는 윈도우 백 침낭 들어있고요. 이렇게 윈버터도 연결을 해놓은 상태. 실내쪽 한번 더 보시고요. 바깥쪽에 일체형 사이드 월 펼쳐진 상태고요. 이렇게 바로 강가에 쳐놨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일체형 사이드 월닝 그리고 월 펼쳐진 상태에서 미니 화룻대 그리고 미니 테이블 현재 화룻불 붙여놓은 상태고요. 정작 이렇게 많이 입고 숯불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순대 곱창 전골로 전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뷰가 상당히 좋네요. 뷰가 상대로 Same식과 함께 우는 많이 입nt 수있습니다. 뷰가 상대로의 그 즐거운 상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